안녕하세요. 꼬마 마녀 부뚜마 데시피입니다. 오늘의 집밥 메뉴는 초간단으로 즐기는 새우 애호박전 만들기. 애호박과 제철 채소, 마른 새우와 계란으로 반죽하는 재료 소개입니다. 마트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호박입니다. 애호박 1개를 손질하여 준비합니다. 호박 1-2개를 얇게 채썰어 준비합니다. 1-2개도 양이 꽤 많아요. 제철 앳 양파 1-2개를 얇게 채썰어 줍니다. 전열이의 색깔 담당으로 당근 1-4개를 채썰어 준비합니다. 칼칼한 맛을 내는 청양고추 2개를 다져줍니다. 매운맛 고추는 개인 취향에 맞게 양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. 마른 새우 1-2컵을 준비합니다. 또는 보리새우를 준비하셔도 좋아요. 크기가 큰 새우는 잘게 썰어줍니다. 채썰, 제철 채소와 감칠맛 담당 마른 새우를 그릇에 담아줍니다. 계란 5개를 준비해 넣어줍니다. 짭조름한 새우맛 더하기 가는 소금으로 간 조절을 해줍니다. 계란을 풀어 반죽을 완성해줍니다. 이 때 젓가락을 사용하면 반죽 만들어주기가 수월해요.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줍니다. 강불에서는 계란 반죽이 금방 타버려요. 중약불로 불 조절부터 해준 후 애호박전 반죽을 한 스푼씩 팬 위에 올려줍니다. 계란 반죽을 얇게 펴 둥글게 모양을 만들어줍니다. 앞뒤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. 밀가루 없이 계란 반죽으로 고단백 새우, 애호박전 만들기 예쁘게 붙여낸 후 한 접시 담아냅니다. 밥반찬으로도 좋지만 영양만점 아이 간식으로 훌륭한 호박채천 새우의 감칠맛과 담백한 전율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 먹기 좋은 부침개입니다. 꽤 맛있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